김일성 대원수님께서 빼앗겼던 우리 저국을 찾아주시고 저국으로 개선하신 불멸의 저국이방 목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서 세운 대기념비입니다. 김일성 대원수님의 저국이방 목적을 길이 전하는 분입니다. 알만합니까? 백두산에서 개척된 백두산의 백두산은 정성꽃 조각하여 장식했습니다.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개선연설을 하시어 해방된 우리 조선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신 모습을 형상한 민족의 환호, 기념격과 민족의 환호 작품입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ㅜㅜㅜㅜㅜㅆㅜㅓㅇ ㅜㅜㅜㅇ footage ㅜㅜㅜㅜㅜㅇ 몇일은 부딪 appel 이름 묻지 마세요 이름 묻지 마세요 내 이름 묻지 마세요 내 이름 묻지 마세요 이름을 묻지 마세요 그 무슨 큰일 했다고 이름을 부르시나요 땀 흘려 오름지를 높이 쌓은 뻔 나인 청춘들이 그 언제 이름을 남기려고 이름 세웠던가요 그 눈이 나의 이름 묻지 마세요 그 눈이 나의 이름 묻지 마세요